방소라씨에게 질문이 있는데요. 6년 만에 드라마 컴백인데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하고요. 그리고 결혼을 첫 작품인데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결혼해서 2년 차면 신혼생활을 하고 계실 건데 이혼 전문 변호사 역을 맡아보니까 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. 먼저 오랜만에 복귀한 소감은 진짜 데뷔할 때보다 더 떨리는 것 같아요. 네 또 일을 약간 좀 쉬다 보니까 정말 다시 복귀했을 때 내가 예전처럼 일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었는데 현장에 너무 다른 배우분들 감독님들이 편하게 맞아주시고 배려해주셔서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신혼 2년 차인데 이혼 변호사 역할을 하는 게 어렵진 않았냐 이렇게 하셨나요. 네 오히려 좀 모르겠어요.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 연인일 때의 이별이랑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의 헤어짐은 훨씬 더 무게감이 다르잖아요. 그런 걸 더 막연하게나마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된다면에 대한 가정을 더 디테일하게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서 더 이입이 잘 됐던 것 같습니다.